송교창, 로드의 자릿싸움, 반대편으로 이번엔 정확히 갔습니다. 정면, 이현민, 두 명 사이, 다시 한 번, 송교창 두 점 실패, 로드의 품배 플레이 성공. 양동근, 두 명 사이, 유리두리 피하면서, 폼 페이크, 그리고 터프장, 로드가 걷어냅니다. 외곽에서 송창윤, 투맨 게임 시도, 로드, 투앤덩크 가볍습니다. 로드의 스프링 받고, 오른쪽으로 이동한 이현민, 투맨 게임 시도, 양동근이 이제 커버를 들어옵니다. 로드, 득점과 자유투어! 오늘이 첫 번째 시도인데요, 깔끔하게 성공해냈습니다. 폼 페이크, 완벽히 속였어요, 돌파 이후에 이정현을 선택, 석점 시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로드의 오펜스 리바운드, 풋백 플레이 성공합니다. 3라운드는 이종현이 바로 KCC전에 보여줬던 모습인데, 오늘은 가슴 질이 보이고 있고요. 이정현 석점 2발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로드가 리바운드를 잡습니다. 그리고 골밑을 점령합니다, 풋백 플레이. 로드의 스크린. 정면에서 로드에게 투맨 게임 시도 성공해냅니다. 로드의 늦점, 이정현의 어시스트.